차렷, 경례, 비룡 자, 정권 찌르기 준비 정권 찌르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, 각자 도구 제자리에 정리하자 이거 내가 정리해줄게 구독 구독 자, 앞차기 할 때는 얍! 하면서 정면을 바라봐야 앞쪽으로 나가게 된다 자, 누가 시범 한번 보여 볼까? 제가 해보겠습니다 뭘 오, 그래 학년이 시범 한번 보여 보자 발차기 준비 야! 압! 압!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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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쟤 좋아하냐? 좋아하면 남자답게 고백을 해야지 나 봐 나 설아 누나한테 고백했잖아 고백 한번 해봐 리헤라 응? 나 6학년인데 응 나 야 너 좋아해 응 야 리헤리 너가 고백한 다음날부터 안 나온다? 아이 괜히 고백했나? 아 황연아 이거 리헤리가 너 주라고 건네주더라 응 네? 리헤리가요? 황연아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아 아 아 고백 대 실패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최소 기는 새처럼 참